쇼핑몰에 중예라고 올라있잖아요 어쩌지? 에라 모르겠다 못 본 척해야지 잠깐! 온라인에서 잘못 표기된 JWCI를 발견했을 땐 홍보실로 제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홍보실이죠? 쇼핑몰에 중예로 표시되어 있어서 제보드립니다 어? 공문서에 중예로 써져 있네? 어떻게 해야 되지? 잠깐! 인쇄물에 잘못 표기된 JWCI를 발견했을 땐 즉시 수정하는 자세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공문서에 중예로 표기되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앞으로 JW로 사용해주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